쿵스프레소가 라비던스를 지목한 거잖아요. 저희는 라비던스를. 라비던스를. 저희는 잃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잃을 게 많죠? 열심히 해서 세대 교체하겠습니다. 세대 교체란 말 한마디에. 라비던스가 보여주셨던 저는 흥타령이라는 무대를 사실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화제가 됐죠. 흥타령을 직접 앞에서 보고 들으면서 이분들이 가진 어떤 열정이 우리 흉스프레소와 한번 붙는다면 정말 레전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를 뜨거운 열정으로 선택해 주셨으니까 저희는 무대로 그걸 받아치겠습니다. 파릇파릇한 싱싱한. 나이로 가겠습니다. 비장의 무기는 나이다. 비장의 무기는 나이다. 나이라니. 서러워서 살겠다, 이거. 서러워서. 저희 정말 파릇파릇한 팔딱귀는 광어 같은 그런 무대. 광어요? 그런 무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연결 씨, 그런데 이 회는 사실 숙성된 회가 더 맛있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숙성됐기 때문에. 광어를 하면 저희는 홈마! 홈스프레소, 홈스프레소. 맵삭하다, 맵삭해.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황건하 씨. 세대교체는 없습니다. 오리지널리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대교체는 없다. 형원이 세다.